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 널리 알리는 공병호 tv 활동에 힘을 대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것인가 악행을 저지르고 나면 그것을 아무리 감추려 하더라도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행은 3년을 계속해도 아는 사람이 적지만 나쁜 일은 하룻만 해도 온천하에 알려진다 4월 15일을 전후해서 단 며칠 동안 행해진 나쁜 일이 전세계로 알려진다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5월 21일 날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두 개의 아주 심층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바로 한국의 총선 부적 의혹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의 5월 20일자 심층 기사입니다 미국의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즈의 파라시 고시 기자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4월 한국 총선은 선거 조작과 선거 사긴가 이런 제목의 장문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 기사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의 4월 국회의원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당인 민주당에게 엄청난 승리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이후 이번 승리가 부정선거와 투표 조작으로 얼룩줄 수 있다는 비난과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그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동아시아 리서치 센터는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는 디지털 사기 즉 투표 집계 기계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 화웨이가 제조한 정보 네트워크 통신 장비의 조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 또한 디지털 사기의 경우는 플래너,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그리고 중간인물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관리자가 적어서 사기 행각을 숨기기가 훨씬 수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초기 투표 용지의 QR코드에서 나오는 지침이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외부 출처에서 개표 중앙 서브로 전송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동아시아 리서치 센터는 유권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용지 처리를 위해서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제공할 목적으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LG U플러스 5G를 선정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5월 22일자 더 디플로매터지에 실린 한국 총선의 중국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5월 22일자 미국의 더 디플로매터는 한국 총선에 대한 중국의 개입 가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의 한 정치인은 선거 조작 방해 혐의에 중국을 더하였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위원은 한국의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조작하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그 기사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온라인 사용자들 사이에서 중국에 의한 한국 내전 간섭 작전에 대한 의욕이 커지고 있다 비록 이 문제가 온라인에서 꽤 많은 논의를 끌어냈지만 한국에서 주류 논쟁으로 번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통합미래당의 민경욱 기자 출신의 정치는 최근에 그 의욕을 제기했고 그 의욕은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의 이름은 현재 한국의 주요 인터넷 포탈 웹사이트의 트렌드 키워드 게시판을 지배하고 있으며 민경욱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서 세상에 이목을 끌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또한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민경욱 의원은 선거 조작 연구로 유명한 미시간대학의 미메인 교수의 연구를 자신의 주장을 뒷받지만은 하나의 유력한 증거로 삼고 있다 동료 국회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경욱 의원은 십자원 원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이며 그의 주장 또한 국내 온라인 사용자들의 관심을 빠르게 얽고 있다 특히 온라인 사용자들은 민경욱 씨가 차단됐다고 주장한 메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지방선거 방해 혐의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이 문제를 검찰로 가져가서 공식 수사에 착수할 것을 다짐한 가운데 현재 단국은 민경욱 의원이 선거 과정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찌그러진 투표용제를 언제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무리 감춰도 악행은 드러나고 진실은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오래전에 대학시대를 불렀던 운동끝 노래가 생각납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 승리하리라 이제 진영이 바뀌어서 진실을 추구하는 쪽이 승리할 것이고 악행을 범하고 그 악행을 숨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진영은 반드시 패배하리라 봅니다 5월 10일자 월드트리뷰는 US Today에 이어서 5월 20일자 미국의 주류 언론인 The International News Times와 The Diplomator에 실린 두 개의 기사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로부터 도착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